네 반갑습니다 미래에셋 비전 사우스펙이죠 한 2500원 역시나 뭐 시작할 때 보여지고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8주 9주씩인데 한 2700원 정도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8주 9주니까 8주라 그러면 7,8에 5,600원에 수수료 2000원 빼면 3600원 정도 입절이 목표고요 네 수수료 없는 계좌는 네 고스피 지수가 좀 전고점을 찍고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2700벽에서 계속 막혀가지고 조금 지지부지 하죠 네 가격이 2800원 2700원 위로 올라가서 네 다 취소했고요 네 다시 줌을 넣어야겠죠 매도하고 이것도 매도하고 다 팔아야겠죠 네 저는 다 파는 걸로 네 무지성 다 파는 걸로 가격이 내려오네요 주문 넣는 사이에 내려와 버리네 아 자 네 다시 가격이 올라갔네요 체결각은 2950원 2980원 2665원 2840원 2700원 네 이렇게 체결이 됐네요 네 9.3200원을 네 찍었구요 3천원 천원에서 네 왔다갔다 그리죠 평균 매도가는 한 2000 한 2980원 2950원 있으니까 2800원 2800원 정도 되는 듯 보여지고요 네 네 37주 받았죠 37주 곱하기 네 800원씩 하면은 48에 32니까 32에서 한 2000원 빠지니까 30,000원에서 수수료가 무료 계좌도 있으니깐 한 8000원만 뺄까요 네 22,000원 네 치킨값 딱 치킨값 버리네요 네 지난번 스펙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좋은 듯 보여집니다 네 2500원 정도였는데 3000원 근처에서 네 행보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지난번 보다는 조금 좋은 상태고요 사실상 이러다가 미친 척하고 뭐 4000원 5000원 터치할 수도 있겠죠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올라가네요 이래서 스펙은 네 꾸준히 청약을 하는게 유리해 보이죠 비례한 분들은 한 24,500원이 네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균등한 분들은 2300원이죠 비슷하죠 네 이 정도면 나쁜 가격은 아닌데 어 조금 뭐 지켜봐도 될 때 보여지죠 너무 빨리 팔았네요 네 아 계산해 보니까는 네 42주 받았네요 네 8주씩 뭐 9주씩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가네요 네 너무 빨리 팔았네 진짜 오늘 네 이제 가격대는 네 타명의 가격대가 왔죠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뭐 이 밑에서 사실 알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아 밑꼬리를 계속 타는 게 사람들이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사실상 음 여기서 매수세가 끊겨버리면은 급락도 올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셔야겠죠 뭐 공모주 청약한 분들은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매도해도 나쁘진 않죠 네 네 치킨이 네 이 정도 팔았으면은 네 촉갈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